성취, 화이팅!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감자는 많을수록 좋지. 어, 그렇지! 그래, 그래! 그래! 잘한다. 와, 나 지금 잘하던데? 투하! 볶아버리어! 히어! 렛츠기릿! 퍼포먼스! 오, 야! 우와! 오, 야! 우와! 벌써 맛있는 냄새야, 양파 볶으니까. 아, 그렇지. 좋은 것 같다. 자, 지금! 오케이, 감으로 간다. 렛츠고! 오! 진짜 이거 못 먹어본 카레일 거야. 왜? 카레 장인들한테 특수 비법들을 받아서 그거를 다 섞었거든요. 해보세요, 비법. 오, 뭔가 기분 좋고 잘 되고 있어. 자, 카레 카레 넣었습니다. 무슨 맛있는 냄새 하죠? 우와! 기장의 도로. 우스터 소스 뭐. 기장의 문. 우와! 깜짝 놀랐어. 생각지도 못했어. 내가 이런 맛을? 송민호가? 독특하지? 음, 맛있는데? 맛있어, 맛있어. 나 이제 어디 가서 요리 못 한다고는 얘기 안 하려고요. 이제 푹 오랫동안 끓여주면서.